경대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대요 경대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대요 뭐야 이거 경대야 심심하니 회사 마랑이 형님 지금 저 집에 가고 있고요 내일부터 키맥스 코엑스에서 키맥스 전시회를 하는데 한번 꼭 놀러가세요 싫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 싫어 아니 근데 잠깐만 경대 경대야 너 다니는 회사가 한번 꼭 놀러가세요 격투기 회사니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소중해서 아니 이게 왜 그래 경대 잘 잘 흘렀거든 얘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아는 경대는 이렇게 안했어요 완전 대학생의 그건데 이랬었어요 경대야 머리를 내리셔서 그런가 아니 근데 야 물 안줘? 아니 뭘 거기서 물 안주나봐 다이어트에서 아 얘가 인바디에서 다니니까 인바디가 12% 뭐 이하로 나는지 해야 되나봐 기본 그거 있나봐 지침 야 물 좀 마셔라 경대야 코엑스고 뭐고 일단 물 좀 마셔야 될 것 같아 근데 안 힘들게 생각보다 섬다수 취재 하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.